다음은 양하은 너무 좋아요 주천희 선수였습니다. 투올 이번에는 양하은 선수가 이겨냅니다. 최근 양하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참 적극적이거든요. 지금도요. 바로 갑니다. 양하은 양하은 버텼습니다만 주천희가 적응하는 단계 서로를 간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. 양하은 3대5 주천희 탑스피니 벗어났습니다.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. 3대6 제트 맞고 나가는 주천희 또 한 번의 범칙 1대3 앞서 있습니다. 3대5 아 깊게 보냈던 리시브 또 상대에게 위협이 되겠지만 약간 늦게 가는 것도 위협이 되네요. 그렇죠. 안 보여요. 어디로 치는지 아하 네 아 이번에는 멋진 랠리가 나왔습니다.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. 5대7 따라 붙고 있는 주천희 양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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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넘기려고 했던 양은 네트가 올렸습니다. 선수는 타점으로 굉장히 빠른 공격력으로 많이 득점을 하고 있네요. 네 8대7 1점 차 이번엔 나갑니다. 주천희 범실 저렇게 잘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아 이번엔 양하은이 걸립니다. 주천희 두 번째 게임 우아 양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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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라 이긴다 진금 승부였다는 느낌이었어요. 바꿔 냅니다. 좋아요. 그리고 또 넘어옵니다. 짧게 야 양하은 우아하게 플레이를 보여줬던 양하은 선수입니다. 아주 블럭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천이 서브 득점 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대2입니다 이번엔 양흐은 벗어납니다 주천이가 앞서 좌우를 가르고 있는 양흐은 아 정말 경기 운영 잘합니다 양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올 아 이번엔 양흐은 멀리 날려버리고 말합니다 주천이 4대3 다시 리드 아 렐리에서 주천이가 승리를 거두고 뒤져있는 양흐은 나갑니다 3포인트 차갑 3대6 주천이 선제공격은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주천이 선제공격은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점 앞서있는 주천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나갔어요 백핸드에서 포인트로 전환했을 때 두 개가 연속 나가고 말았습니다 양흐은 리시브 이번에도 나갔어요 공격과 수비를 잘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인 서브턴에서 한 포인트 만회 양흐은 벗어납니다 오우 오우 돼요 예iantd 그런 입원 회 έλves verify 감세 으 으 으 으 아 결국엔 두 번째 풀었습니다 세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으 첫득점 주천희 주천희 서버 네트 맞고 3구가 나가는 주천희 두 선수는 공식경기 첫번째 맞대결 아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가는 양하은 떴어요 마무리해내는 양하은 2대2 네트 걸리는 양하은입니다 주천희의 득점 주천희 서버 아 나가는군요 네트 걸립니다 주천희 주천희 네트 맞고 주천희 와 양하은 선수의 위력적인 득점으로 갔습니다 아 양하은 영리하게 푸시 이후에 주천희의 범실이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일 것 같습니다 주천희 서버 네트 맞고 또 나가는 3구 주천희 주천희 5대8 주천희 아 벗겨버렸습니다 나갔어요 주천희 양하은 주천희 서버 양하은 9점 양하은 주천희 6점입니다 주천희 6대10 주천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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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Ros 주천희 호 정의 이 아 아 아 아 나가리 아 아 주천희 아 마 다시 야아 은의 위력부터 아 야 양하은 동점 만듭니다 공식 첫 번째 맞대결이면 분명합니다 이 첫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양하은 양하은 매치 포인트 나가는군요 양하은의 첫 번째 매치부터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야 양하은 다시 양하은의 매치 포인트 양하은의 주천이를 잡아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